공신력을 잃어버린 한기총이 거액의 예산을 들여 호화 행사를 진행할 때 같은 시간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교회 잘못을 참회하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한기총 해체 운동을 전개해온 목회자와 교인들이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교회 전통에서 참회를 상징하는 보라색 끈을 목에 두르고 돈과 권력에 취한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을 회개했습니다. 주께서 보혈로 사신 이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능력과 침뱉음의 대상으로 내어놓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갱신을 위한 기도회에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를 비롯한 목회자와 교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기총 해체 운동을 처음 제안한 손봉호 장로는 한기총으로 상징되는 교회의 타락은 비단 한기총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고 되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정신을 그 마음을 가졌다면 한기총 같은 건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을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참석자들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권력과 돈에 대한 욕심을 회개했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특히 한기총 문제가 해결된 이후 교권을 행사하는 또 다른 세력이 생겨서는 안 되며 순전한 복음으로 교회가 연합해야 한다고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